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 입니다 자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던 fma 모터가 앞에 들어가는 나사식 미니카 처참하게 대회에서 개발려 가지고 그 뒤로는 쳐다도 보지 않고 있었던 그 미니칸데 오늘 해볼거는 이제 어 얘가 속도가 안나는 이유가 진짜로 셰시랑 뭐 여러가지 모터 이런것 때문인지 아니면 셰시만 바꿔도 속도가 올라올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파츠 고대로 떼가지고 어제 만들었던 미니카죠 어 이 vz 셰시 구동부가 좋은 vz 셰시에 넣어가지고 속도의 변화 그리고 무게 같은거 지금 이렇게 손으로 들어봐도 무게 차이가 엄청나는데 무게가 가벼워지고 이 셰시를 바꾸면은 이제 이 미니카에서 속도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구요 그리고 여러분들 충격적이게도 저한테도 일반적으로 이제 빠른 나사식 미니카가 있습니다 이제 얘랑 또 대결도 한번 해보고 그런식으로 어 오늘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미니카 이니까 일단 이 미니카 랩타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태에서 과연 랩타임이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으로 레츠고 자 fma 나사식 어 아마 마지막 주행이 될 수 있는데 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아 아 어 예 빠른데 이렇게 롤러도 잘 돌고 아 계속 도네 미쳤네 오오 왜 이렇게 잘 돌아 야 멈춰 멈춰 자 두바퀴 돌아가니고 기록은 첫번째 바퀴 6.6 두번째 바퀴 6.2 해가지고 12.8 나왔습니다 12.8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이 fma 나사식 이랑 정상적인 ms 나사식 이랑 대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차이 많이 날려나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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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뭐 아 Tabii 부터 뭐 뭐 e à 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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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FMA 나사식이 이겼는데요? 이거 조졌다 오늘 컨텐츠 조졌다 얘 느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왜 이겼지? 이거 그 연산동 팀장님이랑 같이 만든 그 개빠른 나사식인데 야 일단 얘 셰시 한번 바꿔볼게요 12.8초보다 더 느리게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FMA 나사식이 더 빨랐어요 이거 아 이거 내 데이터에는 없던 그런 결과인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 그래도 어쨌든 오늘 셰시가리 이거 VZ 셰시로 바꿔주기로 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바꿀게요 일단 바꾸기 전에 이미니카 이미니카의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83g 자 83g인데 셰시를 바꾸게 되면 무게가 얼마나 더 줄어질지 83 자 일단 여기 바퀴도 다 바꿔줄게요 바퀴랑 이 FMA 같은 경우에 모터가 앞에 있다 보니까 이 그 마찰이 있는 타이어를 앞에 끼웠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모터가 뒤에 있으니까 앞뒤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바뀌는 뒤에는 하드타이어 앞에는 마른타이어 이런 식으로 바꿨고요 이거 그냥 그대로 떼가지고 붙여줄 겁니다 지상고만 맞으면 그냥 그대로 붙이면 되겠죠 어 뒤 상고 좋아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붙이면 되겠어 자 전동 드라이버를 쓰면 이런 거 할 때 진짜 편합니다 드라이버 배터리 다 됐네 아 드라이버 충전해야 됩니다 잠시 후 아 돌아왔습니다 충전 조그마하니까 바로 돌아오네 자 뒤쪽은 벌써 세팅 끝났고 앞쪽 앞쪽은 이거 너트로 풀어야 되구나 앞쪽은 그거 있어야 되겠네 앞쪽은 이거 끼워놔야 되겠구나 자 브이제트셰시는 여기 끼운 상태로 해야 한다 자 앞쪽도 바꿨고 기어 베어링도 기어 베어링도 바꿔주고요 모터도 방금 전에 쓰던 토크튠으로 바꾸겠습니다 얘는 필요 없는 부품이니까 버리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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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나사식 미니카 브이제트셰시에 그대로 이식을 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이식을 했고요 얘 지금 무게 한번 재볼게요 아까 80... 82그램? 자 82그램인가 나왔었는데 자 77그램 앞자리 바뀌었습니다 앞자리 8에서 7로 바뀌었고요 자 얘가 과연 진짜로 빠를지 한번 봐야 되는데 트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2.8초 나왔죠 더 빨라졌을까요? 자 과연 12.8초 깰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오 여기 빨라요 지금 오오 잘못 찍혔다 자 일단 한바퀴 자 두바퀴 자 두바퀴 막 이렇게 찍혔는데 어? 16초라고? 이거 약간 말이 안되는데 잠시만요 오늘 오늘 영상 조졌다 아우 자 다시 한번 더 더 빨라졌습니다 아 형 오케이 이거 속도 잘 나와야 되는데 아우야 빨라졌습니다 건전지 한번 속 방금 한바퀴 돌렸잖아요 한바퀴 돌렸는데도 12.3초 0.5초 줄였습니다 어 빨라졌어 빨라졌어 다행이다 와 와 놀래라 16초 나와가지고 개 놀랬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어 이 VZ나사식이랑 얘랑 붙을 건데 지금까지 해온 거를 보면은 얘가 이겨야 됩니다 그것도 약간 좀 큰 차이로 이겨야 되는데 과연 될지 안 될지 마지막 대결 보도록 할게요 얘가 이기면 얘가 나한테 있는 것 중에 제일 빠른 거 와 연 오 오 VZ가 훨씬 빨라 오 VZ가 훨씬 빨라 그래 이걸 원했지 나는 오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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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 빠르고 VZ나사식 승리 VZ나사식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사식 미니카 FMA에 있던 거 여기 VZCC 가벼운 셰시로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속도 빨라져가지고 기분 좋네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투스타였습니다 갈게요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